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남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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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돕으시고 힘드시는 남아버지 오늘 역대상 17장에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약속받은 다윗이 그 은총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2019년을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되겠다 자, 여러분 다윗은 정말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됩니다 왕이 되자마자 그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모든 대내외적인 정비를 하죠 우선은 왕권을 강립하기 위해서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 왕궁을 짓고 새로운 수도에다가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 볼 것은 하나님의 법계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한 일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예루살렘의 수도를 옮긴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법계를 예루살렘에 가져왔다는 거예요 왜 맞는 일 가운데 그 법계를 예루살렘에 가져오는 일을 그의 정치에 생명을 걸고 그렇게 그가 심혈을 기울여서 정치 시작과 함께 했을까 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의미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이 이스라엘을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고 싶다 이게 왕의 정치 철학이에요 다윗이 2대 왕이고 이스라엘의 1대 왕이 사울이잖아요 사울도 왕이고 다윗도 왕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 왕정 정치가 시작되는 건데 사울 왕이 왕이 돼서 다윗과 다른 게 뭐였느냐 사울은 왕이 되면서 군대를 늘립니다 성을 쌓습니다 무기를 개량합니다 소위 왕권을 강화해서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 군인들이 치리하는 나라 다시 말하면 내가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 이게 사울 왕의 정치의 철학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자 내가 왕이 아니라 나는 목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내 백성들을 데리고 그 말씀이 있는 곳까지 인도하는 목자입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이 군인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이기를 원했기 때문에 다윗은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계를 모셔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울처럼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루고 내가 성과를 만드는 사람에게 평가받고 사람의 힘으로 완성하는 그런 나라 그런 인생 그런 목표 그런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내가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목표를 이루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다윗입니까? 내가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철학을 가진 다윗이 늘 마음속에 항상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게 뭐냐 자기가 거하는 왕궁은 잘 지었는데 하나님의 법계를 모셔온 이 장소는 너무나 연약했던 거예요 성막이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여러분 법계라는 게 어떤 겁니까? 모세 시대 때 하나님께서 가난한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한다는 상징으로 주신 게 법계잖아요 그래서 이 법계는 한 곳에 있지 않고 계속 옮겨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계를 모시는 게 잘 지은 건물에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이걸 이동하고 다녀야 되니까 그냥 텐트나 박스 같은 데다가 이 법계를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법계는 계속 이동해 다니느라고 그 법계를 모신 성막이 텐트나 박스 정도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이 법계를 모셔온 다윗이 자기가 사는 왕궁은 너무 화려하게 잘 졌는데 하나님이 임지하는 곳 하나님이 계신 이 법계는 너무나 초라한 거에 대해서 늘 죄책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결심합니다 소위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내가 잘 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결심을 하고 그가 나단 선지자에게 지금 말하면 목해자죠 목해자에게 왕이 자기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여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이 자기 계획을 물었다는 건 이건 신앙적인 교훈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생각이 옳고 그게 맞는 것 같아도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이게 많은 사람이 동의하고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고 윤리적으로 맞는 얘기고 다 맞는 얘기인데 정말 하나님도 나처럼 그렇게 생각하실까라고 묻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얼마나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칭찬하면서 그렇게 하자고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밤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가 음성을 들어요 무슨 음성을 듣느냐 다윗이 지으려고 하는 성전 짓지 말라고 해라 하나님이 거절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황당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나쁜 의도 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이 거절을 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다윗의 순수한 마음을 몰라주신 걸까? 왜 안 받아주신 걸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왕이 정말 웅장하고 멋있는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그 성전을 안 받아주신 걸까? 여기서 우리는 성전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들은 흔히 성전은 인간이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 성전이다 이건 여러분이 성전에 대한 개념을 잘못 갖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 교회여 성전이 아니라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곳 그게 성전이에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예배에 필요한 좋은 조건들이 다 모였어요 성가대도 잘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모이고 아주 강단도 좋고 모든 게 다 갖추어져서 많은 사람이 모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그곳은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전이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부르면 성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곳이 어디든 간에 광야이든 빈들이든 어디든 간에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곳이 성전이다 성전의 개념을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면 그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우리가 돈이 있고 열정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집을 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야 되고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니까 엄밀히 말하면 성전은 인간이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지을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 짓고 싶다고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야만 지을 수 있는 게 성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성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사람만 많이 모이고 그저 우리가 불려지는 예배당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곳 진짜 성전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전이라면 사람이 짓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왕입니다 돈과 권력과 인력과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못 집니다 하나님이 짓는 거예요 성전은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짓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지을 때 그 사람에게 네가 도와라 라고 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은 성전 한 번 건축하고 나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복을 일평생 다 받습니다 여러분이 돈 있다고 능력 있다고 하나님의 성전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내 인생에 나에게 맡기셨을 때 그때 솔로몬과 같은 복이 여러분과 가정에 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사실은 처음엔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짓지 말라고 하니까 자 근데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네가 성전 짓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11절부터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니 자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먼저 하나님이 네 그 아름다운 마음을 잘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위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우리의 본질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비록 다윗이 성전 건축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애틋한 네 헌신의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하시냐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다고 하는데 안 줘도 된다 대신에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여기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이런 건물의 집이 아니라 그 인생의 집이죠 너와 너의 후손들과 너의 자손들이 이 땅에서 영원하도록 너의 가정과 가문의 집을 지어주겠다 인생의 집을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모세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국에서 이끌어내면서 모든 시작은 모세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런데 그 역사가 다윗 왕에 오면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돼요 너로 인하여 너의 자손들을 통해 다윗의 자손들을 통해 이 땅에 구원자인 메시아를 보내게 되는 거고 모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쓰여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그의 자손과 그의 자손들 혈통을 통해서 위대한 인생의 집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조상들도 훌륭하고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님 다 훌륭하지만 바라기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여러분의 자손들 가운데 믿음의 다윗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뜻밖의 나는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거절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은 받아주셨어요 그러면서 생각지도 않게 너의 인생의 집을 내가 대신 지어주마 이런 엄청난 축복을 약속받았어요 이때 선지자로부터 이런 축복을 전해들은 다윗이 너무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느냐 16절에 보니까 여호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 나 같은 놈이 뭐라고 나 같은 사람에게 어찌 이리 큰 복을 주십니까 내가 누구간데 나같이 소라하고 보잘것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이렇게 큰 은총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해서 너무 감격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난 그 옛날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에 불과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렇게 세우셔서 한 나라의 왕이 되기까지 하셨는데 이것만으로도 감격스러운데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내 자손과 이스라엘 역사를 나를 통하여 쓰시겠다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 인생의 집을 지어주시겠다니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어찌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앞에 다윗이 겸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18절에 가보면 또 한 번 겸손해지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사람 왜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나같이 허물 많은 사람, 자격 없는 사람 왜 이렇게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십니까? 정말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기 아주 중요한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붙들어야 될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오른손을 붙들어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약속을 받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가장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지금 다윗은 왕입니다 자기 밑에 수 없는 사람이 있고 자기 위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의 종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떤 자세를 취해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목동에 불과합니다 나는 천하고 천한 사람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 같은 죄의를 나같이 보잘것 없는 과거의 인생을 나같이 쓰레기 같은 인생을 하나님, 왜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과 약속을 믿는다면 난 하나님이 돌봐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기고만장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축복해서 이렇게 내가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내가 이렇게 잘나가 이렇게 기고만장하고 교만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셨으니 한없이 부끄럽고 보잘것 없는데 나 같은 사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니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 나는 감히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이 자리에 세워주셨으니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총의 약속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사람 왜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올 한 해 하나님께 약속받은 우리가 다윗처럼 겸손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일생 동안에 고백돼야 될 내용이에요 너무 감격스러운 다윗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거예요 뭘 결단하냐? 그가 한 가지를 결단해요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옵소서 자, 주님 사람들이 내가 이룬 성과나 내가 다스리는 나라를 보면서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 사람들이 나를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이걸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결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시고 왜 나를 이때 지으셔서 지금 이곳에 여기에 보내셨고 왜 나를 이 자리에 앉히셨고 왜 나를 이 사람 앞에 세웠을까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을 때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다른 사람보다 나를 먼저 구원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먼저 구원 받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불러주셨을까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왜 나를 먼저 선택해 주셨을까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이 뭐예요 너를 통하여 네가 걸어가는 인생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은 자리에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시는 목적은 여러분 잘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는 것 좋은 교인은 어떤 게 좋은 교인이냐 그 교인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생각나 저 사람의 노래를 들으니까 하나님이 보여 저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면 좋은 목사죠 우리의 인생이 이 목적대로 쓰임받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혼자 잘 살고 그거 가지고 교만하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자녀를 형통케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자녀가 잘되게 하고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고 여러분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물질의 축복을 주신 이유는 그 모든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목적을 잊지 않아야 돼요 다윗을 잘되게 하시는 이유 다윗에게 축복하시는 이유 그것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정말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남들보다 앞서가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보면 예수 믿고 싶어 저 사람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저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저 사람을 만나다 보면 왠지 모르게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인 것 같아 좋은 부모는 자식이 원하는 걸 주는 게 부모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 그게 훌륭한 부모예요 올 한해 여러분을 여기 있게 하신 하나님의 진짜 목적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 드러나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도 왕이었고 다윗도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달랐어요 겸손하지 않은 왕 한없이 겸손했던 왕 나를 드러내려고 노력했던 사울왕에 비해서 내가 왕이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보여지지 않고 내 뒤에 계신 진짜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었던 다윗의 인생처럼 우리 모든 꿈의 귀의 성도들 2019년도는 다윗의 인생길을 함께 걷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왕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목자가 되어서 양들을 데리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이끄는 리더가 되어서 그곳에서 함께 양들이 살찌고 배부르고 편안할 수 있는 그런 인생길을 함께 걷는 진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름다운 목자들의 삶이 우리 꿈의 귀의 성도들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롬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게 빛내 하소서 성명의 능력으로 기름 돋우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주의 길게 빛내 하소서 부터 무엇일까 주의 길게 빛내 하소서 주의 길게 빛내 하소서